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날의 사람 야곱 이야기 이스라엘이 된 야곱 상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세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약 30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5년 만에 100세에 이삭을 낳고 야곱은 차자로서 장작권을 얻어서 비로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 인정을 받고 1세대 신앙을 세우기까지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소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대가 30년이라고 할 때에 적어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까지는 약 30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칙은 아니지만 세속적인 삶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적어도 30년 가량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싸우며 믿음을 지킴으로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약 30년 정도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30년 동안 신앙을 굳게 유지할 때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30년 야곱은 고향을 떠나 바딴 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수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는데 약 30년 정도 걸렸습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에 돌아오기까지 처절한 경험을 했는데 사랑스러운 딸 디나의 강간당함과 심원과 레위의 대학살이었습니다. 야곱은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베델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어야 할까요? 왜 사람은 그렇게 순순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픈 상처를 가지고 너무나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서야 정신을 차리니 말입니다. 물론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믿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일까요? 아픈 상처를 처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이 형 애소의 문제 때문에 야폭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시름하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할 때 그는 야곱에게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돌아온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베델에 돌아와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전이라 하며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 명하시고 그와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명실공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약 30여 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다시는 야곱이 꼼수를 부리거나 남의 복을 빼앗으려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God Prevails, God Rules, 즉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꼼수나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싸웠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기쁨으로 부니엘이라고 그 장소를 불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비참한 일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욕심과 야망을 얻어내고 할렐루야를 외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야곱은 자기의 고집이나 야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집이나 야망을 관철시킨 결과가 바로 세겸의 비극이었던 것을 나중에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야곱의 고집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고집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싸고도 아픈 수업료를 야곱이 치른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관철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못하는 성도는 그 뼈아프고도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받은 지 3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단을 쌓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복을 그대로 위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야곱에게서 많은 국민과 왕들이 나올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진정한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상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에 분복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비로소 애서 대신 아브라함의 복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원래 분복이 없었지만 30년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 앞에 붙는 세 사람의 믿음의 족장에 영광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그 믿음이 검증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속죄재물로 주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 얻어냈고 이삭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했고 야곱은 그리스도를 닮아 성품이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복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환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원래 이름처럼 발뒤꿈치를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픔과 고통은 그를 변화시키는 총매제와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영광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야곱은 극적으로 그 성품이 변화되어져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처럼 평생을 통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꿈과 야망을 이루었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어져 갈 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변화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와 60만 대군을 이루어 출애급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을 향해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셋째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곳에 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단을 쌓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단을 쌓아야 합니다. 다시는 인간의 신념이나 욕심 위에 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어려운 중에서도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정북자의 이름과 전적을 큰 돌기둥에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단을 쌓은 성도를 하늘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하나님과 주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내로서 믿음을 세운 성도의 영혼에 그의 이름을 빛나는 보석으로 새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단을 쌓은 후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원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원약을 안고 야곱은 에버랏 원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베델레헴으로 가는 도중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담담히 걸어갑니다. 성도는 슬픔이 오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도 믿음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긁히고 핥힌 자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동안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다 지우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얻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스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성도가 지닌 그리스도의 흔적은 하늘의 영광이요 믿음의 증표입니다. 야곱은 주님의 흔적을 영혼으로 새기고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흔적을 영혼으로 새기고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